이제는 웹디뿐만이 아니라 개발자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웹디뿐만이 아니라 개발자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지난 30일 구글이 AI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생성 AI를 활용해 업무용 앱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젠앱 빌더를 공개했습니다. 젠앱 빌더는 생성 AI의 빌더, 제네레이티브 AI 앱 빌더의 줄임말로 트럼프트 입력 및 선택만으로 간단한 업무용 앱 개발이 가능합니다. 구글 젠앱 빌더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 제품 중 하나로 개발자들이 쉽고 빠르게 구글의 기반 모델, 검색 전문 기술 및 대화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엔터프라이즈급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제품은 머신러닝 기술을 잘 모르는 개발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노코드에서 한 단계 발전된 방식으로 트럼프트의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출력된 결과물 중 필요한 내용을 더해가는 식으로 앱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사물 홈페이지와 내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검색 엔진 및 챗봇 등을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AI 모델 생성 및 관리, 배포 과정을 단계별로 자동화하고 단순화시켜 효율적으로 생성 AI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지원합니다. 텍스트를 비롯한 이미지, 영상 등도 분석하고 별도의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으며 구글 클라우드는 멀티 클라우드를 지향하고 오픈 에코 시스템을 강조하는 만큼 제넷 빌더 또한 여러 앱, 서비스와 제한 없이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넷 빌더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이커머스의 제넷 빌더로 AI 챗봇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문의에 적절한 답변을 해주거나 제품 추천이나 결제 등의 서비스 또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모달 기능을 이용해 제품명을 몰라도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물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사진으로 보낸 신발의 브랜드나 모델을 인식하고 가격이나 구매처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기업 내부 시스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구매 이력이나 리뷰 등을 분석하고 취향이나 성향에 맞는 개인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집, 재고 관리나 배송 최적화 등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의 장점은 엄청난 데이터 학습량일 것입니다. 바드가 약간 주춤하지만 그 성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드는 오히려 몸을 사리고 있기에 그 기능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보는 평이 많습니다. 아직 정확한 가격 정보는 없지만 기존에 출시하려는 서비스에 앱 웹을 기획하고자 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렸는데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도 노코드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하루가 멀다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